라면, 라면, 라면 언니 되게 자연스럽다 나 먹는 거에끔 진지한 편 언제? 언제 장갑 끼고 언제 가위 가져갔어? 이래야지, 이래야지 먹어야지, 먹어야지 아, 이제야 먹는 거야?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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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먹고 딱 끝 아, 말도 안 돼 와, 진짜 맛있겠다 우와, 색깔 완전 우와, 이게 이런 데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아, 너무 맛있겠다 저거 다 먹고 라면 딱 먹으면 저거 완전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지, 라면 먹으면 와, 냄새 너무 좋아 마지막 가리비 올려서 먹어볼래 라면에 나도, 나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가리비까지 넣어서 먹어 이야, 이거는 끝났다, 끝났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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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라면은 진짜 추천드리는 게 조개 육수 맛이 나가지고 시원한데, 칼칼한 맛 아시죠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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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국물 진짜 뜨거. 응. 행복해. 원래 이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, 솔직히. 맞아. 나 이 불냄새도 너무 좋아. 뭔지 알지? 바다 냄새랑 불냄새랑 섞이잖아요. 맞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, 뜨거. 으음 슈 counterpart이 apon 음 아 mil Sache 아 일 와 먹 아 아 아 투 éf